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그룹주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주가 전망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하나 좀 보고 갈 텐데 내년쯤에는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상반기 때 헝가리 공장 완공이 된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보고 갈게요. 내년서부터 유럽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시장이 다시 부응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그래서 에코프로BM 주요 고객사인 SDI와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도 다음 달부터 가동이 되고요.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 SDI는 유럽 매출 비중이 전체의 약 50%일 정도로 높기 때문에 수주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사 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전지 주가들이 오늘은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도 5일선을 뚫어주고 마감을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이 살짝 불안한 점이긴 해요. 2차전지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유튜버분들이 많아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 뭐가 불확실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IRA. 트럼프가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결정에 난 게 아니고요. 테슬라도 IRA 법안은 폐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독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다시 반박을 했죠. 지금은 IRA를 기업들이 목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IRA 법안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게 2년 걸렸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폐지를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폐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원들의 통과가 있어야 되는데 공화당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막고 있죠. 몇몇 의원들이. 그럼 과반수 통과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IRA 폐지가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배터리 가격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지금 배터리 가격인데 이동채 회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격을 첨부적으로 좀 낮춰야 된다.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서려면 일단은 이 가격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IRA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력은 3원계에 있어요. 3원계의 배터리 가격이 한 2026년에서 2027년쯤이면 LFP와 동일해진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IRA가 없어도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날 겁니다. 왜? 전기차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선택을 할까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플러스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충전시설이 받쳐줘야 됩니다. 충전시설이 구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전기차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충전시설도 미국에서 점점 늘려가고 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2차전지 기업들한테는 사실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언론들이 문제입니다. 이 언론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집어넣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이걸 그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기사를 보고 그것들을 고지곳대로 해석을 하니까 주가의 매도세가 좀 심해지는 거예요.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 결론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RA는 절대 폐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에코프로의 주가는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 20선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주면 여기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60분봉을 한번 볼까요? 60분봉에서는 지금 이러한 조건이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 생명선, 거래량, 구름. 세 가지 조건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0선 뚫어주면서 구름충 넘어가 주면서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나와주니까 주가가 오상향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이나 제약바이오 쪽에서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차전지 기업들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가 지니까 2차전지 에코프로 기업의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반대였어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니까 2차전지가 좀 줄어드는 이 현상이 조금 반대되고 있다. 지금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쯤에는 10분봉으로 봤을 때 여기 볼린저밴드가 이런 식으로 수축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얘가 만약에 내일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볼린저밴드가 상승할 때 악어입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그닥 나쁘진 않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잖아요.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쪽으로 수급이 나올 수 있다. 주식 투자자 봤을 때 오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금융 투자 보험할 거 없이 싸그리 전부 다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좋은 정보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정보가 발표가 되었을 때 고점이기 때문에 또다시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하시면서 내 계좌의 비중을 투자 금액의 비중을 30%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게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조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조정이 나왔을 때 20선 안착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1위가 어디냐면 손실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1위가 에코프로예요. 그 다음에 2위가 2위 금향? 이거는 이제 저의 뇌피셜이고 3위가 삼성점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이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고점에서 이제서야 에코프로가 좀 올라오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위에 있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손실 보고 있는 대응 자료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원금 회복, 비공개방 여기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단기 급등 종목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단기 급등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복리의 마법방에서 좀 드렸었어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23.32%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쭉 더 올려보면 일전에 전진건설로봇 66.31%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30.8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종목을 드렸었다가 최근에 비공개방으로 단기 종목 여기서 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칭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당분간은 비공개방 쪽으로 단기 종목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만 저에게 에코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가 내일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지금은 집착하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진짜 최저점이거든요. 이 최저점을 어느 타이밍에서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금리나 환율도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늘 국제금리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환율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지수가 조금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수도 지금 못 올라와 주고 있고 리튬 가격도 계속 올라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리튬을 팔면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때문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IRA 폐지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이때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에코프로도 에코프로지만 지금 주도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 솔루션을 받아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주식으로 한방에 벌어보자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람들 치고 수익난 사람들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 앞으로 손실을 계속 보실 건가? 질문을 하면은 100이면 100 다 아니라고 해요.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서 도와드리고 있다? 복리의 마법 솔루션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지금부터 짧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받아 가시려고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SY스틸텍 이라는 종목이고요. SY스틸텍은 제가 비공개방에서 이때 드려가지고 이날 7월 2일이었어요. 7월 2일날 요날 이제 드려가지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면은 11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상승률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데 226.95%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느냐 차트를 보시면 화살표가 보일 거예요. 화살표, 화살표 이 화살표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세력들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에 주가를 폭등시킬 때 이때서부터 진입하겠다라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세력 매수 신호라는 이름 제가 지어낸 거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표는 절대 아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눌러주면서 또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한 번 눌러주면서 이때 다시 한 번 세력들이 진입을 해서 두 번째 2차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SYSTELTECH이라는 종목 2024년 7월 2일 화요일날 비공개방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7월 2일 화요일날 원픽 종목으로 뭘 드렸다. SYSTELTECH을 드렸기 때문에 2,500원에 매수하시고 30% 비중을 두셔라. 재료 포인트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오전 10시 40분쯤에 기사가 나와가지고 빨리 분석을 해서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점 상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500원이면 여러분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시간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상승률 226.95%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점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잡아가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고 지금 이 비공개 방에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복리의 마법 솔루션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내 시드머니가 100만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50만원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20만원만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솔루션을 받고 싶지 않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1개월에 100만원을 투자를 했을 때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짜본 건데 누군가는 좀 늦게 걸릴 수도 있고 좀 빨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차에는 200만원으로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부분 2개월 차에는 200만원을 만들었으면 400으로 불어날 수 있는 솔루션 그리고 400에서 800 1,600, 3,200, 6,400, 1억, 2,800만까지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누구는 1년 걸리고 누구는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꾸준히 솔루션을 받는 게 중요하다. 비용 받는 거 절대 없고요.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의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채널 성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을 드렸을 때 1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하루에 10% 수익만 본다고 해도 하루에 10만원이에요. 그러면 20% 얼마입니까? 20만원이겠죠. 보통 이 정도 수익률이 난다고 해도 10만원이면 한 달에 250에서 300을 벌어갈 수 있는 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가치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저의 채널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 한 번 SY 스틸텍 같은 단기 종목 이러한 단기 종목으로 솔루션을 한 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010-2228-1488번으로 저에게 희망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이 C가 된다고 하잖아요. 희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1년 이상 중장기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본업도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나 안전 종목 하나를 좀 발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 시점 바닥 구간이고 세력들이 매집 중인 거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저의 매매 원칙 5가지 모두가 올 적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까지 포인트 알려드릴 거고 종목명은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았는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복리의 마법 억대 자산가로 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5가지 내용이 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 내가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이유가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다. 내가 안전한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에 집착하지 않나. 위험관리가 부족해서 자꾸 손실이 난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내가 매수하면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복리의 마법 프로젝트 솔루션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게 뭐냐면 CG트로닉스 이거 언제 드렸습니까? 5월 3일 날 드렸어요. 2024년 5월 3일 날 이때 드려가지고 추천드려가지고 이날까지의 상승률을 나타낸 게 80.60% 상승이 나온 겁니다. 5월 3일서부터 5월 17일까지 여기 저점이었을 때 또 여기 저점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림 CIS 복리의 마법 첫 번째 방에서 5월 3일 날 드려가지고 5월 9일까지 그러면은 거짓 일주일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46.13% 상승이 나왔고요. 날짜를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날짜가 요 날짜라고 보시면 되고 3천당 제약 86.28% 상승이 나왔고요. 당연히 요게 이때죠. 이런 것도 다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5월 3일서부터 7월 9일까지 153.28% 나쁘지 않죠? 그리고 J2K 바이오 이날들여서 이날까지 5월 9일서부터 5월 30일 5월 9일이면은 이내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요렇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133.62%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블루엠텍 116.80% 상승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 101.37% 상승 HVM 이것도 101.37% 상승 전진건설로봇 마지막으로 56.51% 상승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과정이 좋은 종목들은요. 결과도 좋다라는 거예요. 구독자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거고 현재 복리의 마법 2기반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종목들 거의 다 이제 단기 종목으로 드렸던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기방은 이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갈 겁니다. 2025년 단기 종목으로 내 자산을 억대 자산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228-1488번으로 기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위주로 단기간에 현재 투자판에서 가장 적절하고 알맞는 솔루션 이걸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를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만 해주시면 된다?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된다.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방에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는 유한양행인데요. 이 바이오가 주도주로 바뀌면서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화면에 여기 이제 화살표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화살표 그렇죠? 자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사인을 주는 건데 이 지표가 나온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거 눈에 보이실 겁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이상 안전 종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황금주 하나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재료에서부터 완벽하게 호재가 나온 상태고요. 화살표가 나온 이 자리에서부터 종목 장세를 펼칠 준비를 세력들이 이제 끝마쳤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목은 전부 다 못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 투자로 일어서고 싶다고 간절함이 느껴지신 분들한테만 제가 공유를 좀 드릴까 해요. 그래서 바닥을 현재 완벽하게 좀 잡은 상태고 이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을 공유를 받길 원하시고 간절하신 분들만 아까와 똑같이 010-2228-1488번으로 마법이라고 문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살표 나왔을 때 그리고 장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20선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었을 때 이때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이 진입을 한 종목이에요. 소수 인원만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내 계좌가 붉게 물들을 수 있는 그 마법 같은 일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옆에서 서포트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